비하인드 에잇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표현인가요? 비하인드 에잇볼 자, 오늘은요 비하인드 에잇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가끔가든 등장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뭐 비하인드 에잇볼을 실제 대화할 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말을 했을 때 알아듣긴 해야 됩니다 비하인드 에잇볼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당구가 있죠? 여러분 당구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당구를요 빌리얼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풀 하면요 당구를 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켓볼 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포켓볼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공과 관련되는 그런 스포츠는 거의 잘 못해요 지금 요기에 하얀색 공이 있죠? 이 하얀색 공을 가지고 7개의 공을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코너에 보시면 요기 있죠? 요 코너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게 총 지금 몇 개의 공이 있죠? 쭉 한번 세어보시면 지금 15개의 공이 있죠? 자, 그러면 2명이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줄무늬가 있고요 하나는요 하나는 그냥 밑무늬가 있죠 자, 그러면 나는요 8번 공을 빼고 1번서부터 7번까지 집어넣거나 상대방은 9번서부터 15번까지 공을 집어넣는 겁니다 8번 공은요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얀색 공을 가지고 이 공들을 집어넣고 8번 공을 가장 나중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 공을 가지고 지금요 빨간색 공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요 구멍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8번 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죠? 이거 집어넣는 게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때요? 하얀 공이 비하인더 에이퍼 8번 공 뒤에 있죠? 이런 상황은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다 해서 힘든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비하인더 에이퍼 비하인더 에이퍼 비하인더 에이퍼 비하인더 에이퍼 비하인더 에이퍼 If you're behindá the 8 ball you're in a tough situation difficult position So your boss put you in a difficult position when he changed the deadline you're behind the 8 ball because he changed the deadline I put my wife behind the eight ball when she said yes to marriage I put her in a difficult situation. I often do it to myself. I make my own problems. I put myself behind the eight ball with bad decisions. How about you? Are you ever behind the eight ball? I'm really behind the eight ball. I'm really behind the eight ball. 지금 보면요. 막 진짜 난리가 났죠. 지금 무지하게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빨리 어떠한 것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I'm really behind the eight ball. I'm really behind the eight ball. I'm really behind the eight ball. 아 정말 힘든 상황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I'm really behind the eight ball. 넘어가겠습니다. Definitely behind the eight ball a little bit. 제가 전체 문장이 아니라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Definitely behind the eight ball a little bit? 이렇게 나왔죠. Definitely behind the eight ball. 자 정말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약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efinitely behind the eight ball a little bit. Definitely behind the eight ball a little bit. 자 넘어갈게요. I think everyone was a bit behind the eight ball with the improvisation. 자 참고로 improvisation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즉석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미디언이나 아니면 영화배우들은요. 즉석에서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특히 스탠덮 커뮤니 같은 경우는요. 즉석에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I think everyone was a bit behind the eight ball. 많은 사람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In trouble with the improvisation. 이 즉석에서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think everyone was a bit behind the eight ball with the improvisation. I think everyone was a bit behind the eight ball with the improvisation. 자 그러면요. 이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현은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일 거예요.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having a hard time. 다시 하면요. I'm having a hard time. 자 그 다음에 I'm having a trouble. I'm having a trouble. I'm struggling. I'm struggling. I'm having a difficult time. I'm having a difficult time. I'm suffering. I'm suffering. 어때요? 여기 나온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피킹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쉬운 표현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Behind the eight ball 이라는 표현을 꼭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표현 사용하시면 돼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원어민이 비하인드 eight ball 할 때 우리는 이해는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비하인드 eight ball을 설명한 거예요. 왜? 종종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약간 좀 어려운 이디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들 원어민들이 말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빠개지죠? 자 일단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tough spot, in a tough spot, in a bind, in a bind,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in a bind. 그 다음 in a pickle, in a pickle, 요것도 좀 비슷한 표현입니다. in a bind, in a pickle. 자 그 다음 in a jam, in a jam. 자 트라이픽 잼 하면 어때요? 갇혀있는 느낌이죠? 비슷해요. in a bind, in a jam. 자 그 다음에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한 번 더.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rock과 hard place에 갇혀있는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in a bind, in a jam. 이거하고 연결되고 있죠?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in hot water. 한 번 더? in hot water. 여기에 있는 표현들도 사용이 되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무시하세요. 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영어 실력이 꽤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기억해보시면요.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in a tough spot, in a bind, in a pickle, in a jam.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in hot water. 자 그렇게 해서 오늘 behind the able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behind the able 정의해보시고요.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영상을 플레이해볼 테니까 그 영상을 한 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러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cg.nx 스타일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 많이 하나지lo 하uesto dream. oh и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